안녕하세요. 깨알정보 유정인입니다. 강한 바람이 마구 몰아치고 하늘에 낮게 뜬 헬리콥터가 바람에 의해 곤두박질 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영화 속 장면들 실제로 가능할까요? 답은 그렇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을 빌딩풍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도시 내부에는 빌딩들이 많아서 마찰에 의해 바람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빌딩에 바람이 부딪혀 갈라져서 불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이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강한 바람을 빌딩풍이라고 합니다. 빌딩풍은 여러가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상점 간판이나 진열대를 부수고 현수막을 쉽게 찍기도 하죠. 또 빌딩풍으로 인한 회오리 바람은 먼지와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옥상에 보일러 매연이나 분진이 내려와 주민들에게 호흡곤란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고층 건물을 지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죠?